강의입니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은하님 그리워서 망부서 그려버린 채석한 운명 이 보기에 꿈을 싣고 온다는 사람 휘고 질고 휘고 질고 꽃은 피었던만 파도소리 빼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제 여인해서 그 누가 알까 채석한 말 좀 해다 으 으 저의 바다 수병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난 님 그리워져 망두서 흘려버린 질에서 까려 놓는 것 비폭에 꿈을 지고 온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어쩐 피었건나 파도소리 탈매기고 흘비울고 봉내요 방파제여 이랬어도 그 누가 알까 재석아 말 좀 해 다오 방파제여 이랬어도 그 누가 알까 재석아 말 좀 해 다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